반갑습니다. 따라해주는 운동 까수운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홍시로 출발합니다. 홍시는 양차원으로 돌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한 동작이 3동 반복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서 절깁니다. 1, 2, 3, 4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1, 3, 4, 5, 6, 8, 9, 10, 10, 11, 12, 12, 13, 14, 14, 16, 16, 16, 16, 18, 18, 19, 20, 21, 23, 24, 25, 26, 26, 27, 28, 29, 29, 30, 29, 30, 29, 30, 30, 30, 30 세상 넘어지리라 롬펜 랩 걸고 까불고 롬펜 랩 그리워준다 홍시가 열려 우리 엄마가 그리워준다 롬펜 랩 나 죽는 거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부러운 바다 그리워준다 골고 둘 셋 넷 자 시작 하나 자 하나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갑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보람마다 생각이 난다 둘 셋 넷 나 저 눈이 피고 보랄다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랩 하나 First three 단 멀어져서 약해지세라 세메 이제는 세상에 써내라 세메 사람들의 영광을 세라 그리워진 밤 홍시가 흘리면 울엄마가 그리워진 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고는 울엄마가 그리워진 밤 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피고는 울엄마가 그리워진 밤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엄마가 고도하진 밤 울엄마가 고도하진 밤 울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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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